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? 마술이요?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이 손수건을 자 갑니다 슉 어 죄송해요 어떡해 아 유희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어 이상하다 김태우씨 무대 보셨죠 김태우씨 무대 보면 이렇게 손수건이 주머니에 쏙 들어가던데 유희씨 유희씨 그게 손수건이 어떻게 이렇게 확 들어가요 그 마술을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되겠어요 이따 무대를 보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볼게요 유희씨 그 마술 볼 수 있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무대를 끝으로 이번 활동 마무리 하신대요 어 정말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무대라고 하니 자 김태우씨 보내드리기 전에 또 다른 컴백스님 만나봐야죠 네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멤버 AJ씨가 합류하면서 완전체가 된 유키스의 컴백 무대가 펼쳐집니다 네 특별히 멤버 흥과 수영군의 듀엣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두 분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컴백 유키스